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 권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게 되면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좀 왼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버렸는지 책에서의 큰 얼음을 여러분들 거슬러 가지고 거꾸로 가면 가난해지고 고생을 하잖아요. 오른쪽으로 계속 달려야 되는데 왜 가난한 쪽으로 계속 가려고 그렇게 하냐 이야기죠. 이제 뭐 가난한 것도 이러면 더 해 가지고 뭡니까. 선거까지 전체주의 체제하고 비슷하게 이러면 가니까 기가 차지 않습니까. 정신 바짝 못 차리면 그냥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이 좋아 가지고 남들이 다 잠을 자거나 또 뭐죠. 약간 비실비실할 때 이러면 깨어두고 이렇게 나라를 일으켰는데 이제 넘어지면 이제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오늘 보니까 자 이보시죠. 오늘 저는 원래 마르커스 주의자였습니다. 제일교포 북송이 좋은 일인 줄 알았습니다. 이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쓸모있는 바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주 학구조를 생겼지 않습니까. 도쿄대학의 교수께서 북한 인권 개선 활동에 대한 공을 인정받아 가지고 상을 받게 해서 이러분들 방한해 가지고 가진 인터뷰인데 몇 대목이 우리 함께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오가와 하루히사 도쿄대 맹애교수였습니다. 그 시대를 지배하는 시대정신이란 게 있는데 그 시대정신을 그냥 맹종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시대정신이 여러분들 크게 이렇게 유행이 되더라도 옳은 게 무언가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더 민주 무슨 핵심회의나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을 엎어서 기본소득이 지배하는 사회로 만드는 것은 나라가 완전히 골로 가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것을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 30년 이상 정도 여러분들 경제문제나 이런 것을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기본소득제를 기초로 한 사회정치 경제체제의 변혁을 꾀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라는 완전히 골로 갈 겁니다. 저는 아주 다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왜 저는 대세를 추종하지 않고 대세에 여러분들 시시비비를 가려 가지고 오른쪽에 쓰는 게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멀쩡하게 생긴 오가와 하루이사 도쿄대 맹혜교수도 1960년대 일본을 풍미했던 좌익사상에 빠져 가지고 제1동포를 여러분들 전부 다 북한에 북송하는 것이 찬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헛똑똑이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기본소득제를 가지고 경제사회정치체제를 변혁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돼야 될 이유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대책이 없는데 그런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이 꽤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새끼들하고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내가 지난 4년간 노력을 해 가지고 주변에 여러분들 그런 제야 전문가나 이런 분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다 밝혔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선거 다 만졌다. 똑같은 방식으로 만졌다. 앞으로 똑같이 만질 거다. 그래도 끄떡도 안 하지 않습니까 사회가. 만졌어요 그게 진짜입니까 뭐 이 정도인 거죠. 그러면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애들하고 같이 뭡니까 그냥 죽도록 고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내가 그렇게 밝힐 수는 있겠지만 내가 이름들 뭡니까 그걸 뭐 하기 위까지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 오늘 여기 보시게 되면 1960년대 일본의 대학가 분위기는 좌파일색이었습니다. 이게 큰 분위기였던 거죠. 그런데 좌파나 좌익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려워지고 가능하지 않는 정치체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걸 추종했던 거죠. 그 시절 좌파 지식인들 사이에 북한을 이상함으로 보는 풍조가 만연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중국의 여러분들 문화혁명을 여러분들 찬양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고 그 당시 그 대열에 썼던 사람이 지금의 운동권 출신들이지 않습니까 사회주의 조국 건설에 이바지하겠다는 심하게 넘쳐 북한행을 선택한 제1동포들에게 간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책 없는 거죠. 그러나 배운 사람들이 이런 덫에 잘 여러분들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완장찬 여러분들 사람들이 자칫 이렇게 이런 데 빠질 수 있는 거죠. 기본소득 얼마나 용어가 건설합니까 문화대혁명 대약진운동 신경제계획 얼마나 좋습니까 소득주도성장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빠지게 되면 그냥 전부가 고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가다 보면 해방이 되게 되면 70년 80년이 흘렀는데 어떻게 이렇게 시장을 이용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일어선 나라에서 이렇게 뭐죠 생각이 삐뚤어진 사람들이 많고 이제는 정치권에서 보면 그게 주류를 차지해가지고 기본소득 중심으로 하는 정치사회경제계획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뭡니까 엎읍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가 보니까 야 너가 공부 좀 해라 공부 사람이 공부를 해야 이게 물리가 깨우칠 건데 허구한 날 뭡니까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선입견의 바탕을 두가지고 그걸 가지고 정치적 어젠다를 만들어서 나라를 끌어가려고 하니까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1960년대 일본 대학가 분위기인데 제대로 산 사람들 같으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놀아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1993년도에 제1동포로 북송됐다가 이런 탈출한 사람들의 정언을 듣고 회심해가지고 그것이 바로 사기극이었다는 걸 느끼고 꼭 그거를 당하고 나서 아느냐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윤희상 같은 사람을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윤희상 시위를 두고 제가 집이 경남 통령이기 때문에 무슨 추모관도 있고 그렇게 나는 이해를 알 수 없는 거죠. 왜? 그런데 체제 경쟁이 한참 불이 붙었을 때 북한 이름 체제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많은 사람들이 북한으로 갔는데 여러분들 부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 완장을 차고 정치 권력을 여러분들 행사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인 그런 시각을 갖지 않으면 이렇게 여러분들 이분이 얼마나 멀쩡하시겠습니까 도쿄대의 명예교수님과 학자로서도 굉장히 이런 명성이 있었던 분 같습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젊은 날에 잘못을 많이 저질렀지 않습니까 도쿄대 재학 시절에 학래투쟁을 했고 교수가 된 직구에도 사회주의 운동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철저한 마르커스주의였습니다. 배움이 반듯함을 반드시 주는 건 아닙니다. 저는 북한이 이상적인 사회주의 국가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상적인 사회주의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새로운 계급이 탄생하는 건데 세상 한 번 없지 않은 사람들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는 사람을 중심으로 새로운 계급이 탄생하고 대중들은 대부분 가난해지는 거죠. 그게 역사를 보면 다 나오는 이론을 보면 다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분 정언을 짧은 여러분들 정언이지만 너무나 여러분들 가치가 있는 거죠. 북한이 이상적인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개인 숭배에 몰두하는 독재 국가라는 사실을 훗날 알게 됐습니다. 이상적인 사회주의 국가가 없는 거죠. 인간이 본래 권력을 탈취하게 되면 끼리끼리 해먹는 것이 그냥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마 이분이 젊은 날에 반성을 하는 겸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이렇게 거론화하기 시작하셨는데 이렇게 다 여러분들 제1동포들이 북송이 된 거 아닙니까 이 부모들이 내렸던 이 순간의 판단 이 순간의 판단들이 이 북송선을 터는 아이들 일생에서는 도돌아올 수 없는 걸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진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선거 공정성 문제에 침묵한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 세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뭐죠 노후가 어떻게 될 거냐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북송선이지만 나는 이 그림을 보고 이 사진을 보고 지금 우리 세대가 선택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세대가 선거 문제에 대해서 다 입을 다물고 여론처럼 조작에 다 입을 다물고 그 결과를 보는 겁니다. 그거는 오래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대로 비용을 치르게 되겠죠. 이 보시게 되면 이 조언을 합니다. 한국 진보 진영에 대한 생각은 과거 한국의 민주화에 귀한 분들이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 신장에만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대단히 아쉬운 일입니다. 같은 민족인 북한의 2,500만 명이 노예상태에 허덕이고 있는데 진보 진영이 눈을 감아서는 되겠나 싶습니다. 한국은 도덕적으로 여러분들 굉장히 건강해지고 훌륭해질 수 있는 좋은 여름 조건에 있는 거죠. 그것은 한반도의 절반에 해당하는 2,500만 명 정도가 어마어마하게 인권 유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도덕 재무장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도전 과제인 겁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우리 사회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침묵을 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도덕적 수준이 정확하게 우리 내부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다 침묵으로 연결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이 선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여론 조작에 대한 침묵을 하는 것은 북한 인권의 침묵을 하는 것과 거의 동전의 양면 관계입니다. 한국의 여러분 도덕 윤리는 다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한국인들은 치르게 될 겁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분이 그 이야기지만 그냥 여러분들 북한 인권 문제 수준이 아니고 우리의 도덕적 정화 문제까지 여러분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미래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미래가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미래라는 것은 항상 가능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나 가비지가 들어가게 되면 가비지가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 이렇게 사회 근간에 해당하는 문제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침묵한 그 대가를 얼마나 치르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걱정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